한화기술 한화기술 볼게요 7만 6천원의 15%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기술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렸었죠 5만 논대까지 내려왔고 얼마 전에는 5만원 리탈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5만 7천 8백원입니다 과연 반등 언제쯤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한화기술입니다 어제는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반등의 기세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장비 소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한화기술이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화기술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용업 손실이 조금 증가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분기로 넘어가면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지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림을 그대로 또 다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수급이 살아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P&T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도 또 한 번 여러 번 리뷰를 또 했었는데 P&T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한 3월 4월 구간에 이제 여러 번 한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P&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2차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P&T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중에 현재 하반기까지 응급제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러면서 수급이 마찬가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2차전지 중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마찬가지로 보여지죠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 수급이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완전하게 끌어올려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P&T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수급 밀어 넣어주고 하반기까지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은 관점에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2분기부터 흑자전환하면서 실적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바닥 잡아주면서 물량 굉장히 잘 들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기술이 또 뒤이어서 2차전지 장기 중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매물 구간이 6만원 중반대부터 7만원까지 너무 두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P&T 같은 경우에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 앞선 구간을 다 삼켜주는 만큼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앞선 구간을 삼켜줬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기술은 앞선 구간의 매물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6만원 중반대에서 7만원까지가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내의 시간만 가지시면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점 다만 6만원 중반대에서 7만원까지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구간으로 잡으시고 한 차례 정도 물량이 더 들어갈 때 추가 매수하셔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